국내 4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 원전인 월성 1에서 4호기의 원자로 조종 인력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지난 6월 월성 3호기 냉각재 노출 같은 사고의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많은 양의 고준이 핵 폐기물이 발생하며 안전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단체는 원전 안전을 위해서는 조기 폐쇄 결정이 난 월성 1호기와 함께 나머지 3개의 중수로 원전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